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거대 여당이 입법을 독점하는 시대 이른바 입법 독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냥 여당은 땅땅땅 해서 법을 그냥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이 만든 법안 이른바 의원발의 법률안은 가결된 것이 전체 403개입니다. 1년 동안 법이 의원들을 통해서 40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80.4%에 해당하는 324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얼마나 입법 독점이 심한가를 보려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법안 점유율은 45.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1대 1년 사이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전체 가운데 80.4%였고 원내 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45.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법안 제조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대 다수당은 샤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법안 의원발의 법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1년 동안 의원발의 법안은 19대와 2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6월 3일 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년간 발의된 의원발의법안 건수는 무려 총 9,731건입니다. 거의 1만 건을 육박하게 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에서는 6,631건에 비해 가지고 3,100건 정도를 더 통과시킨 겁니다. 19대 국회에서는 4,031건에 비교하면 21대 국회 1년 동안은 의원발의 법안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게 되면 매일 37건, 한주에 180건가량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모든 그런 법안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옥죄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면 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법안이 최초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14대 국회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4년간 불과 252건의 의원발의법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14대 국회하고 21대 국회를 비교하게 되면 양적으로 158배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15대 국회에서는 806건, 16대 국회에서는 1651건, 17대 국회에서는 5728건, 18대 국회에서는 1만 191건,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짧아지기 때문에 졸속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겁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법안 하나에 소요되는 시간이 23분이었습니다. 18대에서는 19분, 19대에서는 18분, 20대는 13분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입법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튼 발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기 공청에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무리한 그런 의원 발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점점 법으로 옥죄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현재 이 법안의 대부분 80%를 넘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등 3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 이른바 경제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회적이란 그런 용어가 붙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사하게 포장하지만 그 사회적이란 용어가 붙으면 우리의 헌법질서하고 상당히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아주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6월 15일 날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법안 내용에 참가자들 가운데 놀라움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윤리적 소비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가르치듯이 훈계하듯이 윤리적 소비를 주문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서 재화가 수요되고 또 공급되는 것은 비윤리적 소비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융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두고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주의 경제기본법이다. 사회주의 경제기본법이다. 이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때 총구매량을 5에서 10% 정도를 반드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결국 모든 법안들이 떠나보게 되면 그 안에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눈먼 돈 공돈인 나랏돈을 여기저기서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일종의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성행하게 되고 그것을 또 입법화시켜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돈을 빼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세금도 감면해 주고 또 시설구축비도 제공하고 여기다 판로까지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완전히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럼 같은 땅에서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한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설구축비라든지 판로까지 개척해 주고 다른 쪽은 그냥 세금만 떠나가면 그런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는 모든 게 또 이익이 또 연결되겠죠 무차별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고 계속해서 정부의 세금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뭘 합니까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돈에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하부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같은 걸 육성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런 걸 보면 알게 모르게 나라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거대 여당이 된 다음에 80%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만들면 그 안에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얼마나 희귀한 법안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반 중소기업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사회적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공평한가 요즘은 공정이라는 이슈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그것이 충돌하지 않는가 당연히 충돌하는 거죠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사회적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곧바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곧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속속들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1년 만에 403개를 통과시켰고 그 가운데 80.4%인 324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어쨌든 나라 생각을 좀 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먹을까 이런 것만 어떻게 모든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참 걱정스럽다는 점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면 어제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정진욱 연세대 교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포퓰리즘이 활성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하락한다 포퓰리즘과 생산성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논리에 기반을 두고 특정 그룹에 패뇌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같은 국민 사이에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특계를 주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라가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적인 그런 나라로 좀 더 조속한 시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